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A 씨를 전세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불강동 등 은평구 일대 빌라를 무자본 갭투사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을 조사했는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은 20억여 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 역전세가 나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단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나오자 은평구는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3일부터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가동해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보증금 미환급시 대처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기한 연장을 지원하고 긴급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은평구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무엇보다 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직접 주택임대차에 대해 상담하는 창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분야는 주택임대차 중계분쟁, 전세 사고 유의사항 등으로 사전예약 후 구청을 방문하면 전문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관련 내용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은 임대인이 자본 없이 주택수를 늘려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해당 임대인이 빌라 100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리아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경찰이 은평 전세 사기 사건을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형식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전세 사기란 빌라 업자는 싼 집을 짓고 감정평가사는 감정을 높게 하고 그래서 용자를 많이 뽑고 분양업자는 리베이트를 받고 실소유자를 구하고 갭 투자는 투자자를 돈 없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의 완성판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장사와 사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지 않고 집값이 올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신용을 써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반대매매를 당했다. 이건 사기가 아니잖아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와 환경적 거시경제를 늘 공부해서 추세에는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 명이 같은 지역의 100채에 가까운 빌라를 사들일 수 있냐 궁금해들 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8년 이상을 임대를 하면 양도세도 안으로 깎아지죠.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가 1만 2천 명이 돼요. 그러니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임대입자는 갭투자로 힘 안 들고 돈 벌고 임차인은 싼 가격으로 도심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잘 살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 주택 수가 1,800만 채 정도 돼 있는데 임대수는 LH에 사는 SH에 사는 임대수는 9,9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0.55%밖에 안 돼요. 지금 선진국대를 본다면 임대주택이 10에서 20%까지 가거든요. 차상위 계층은 국가에서 적극적 개입을 해서 주거 안정을 한 데는 해결을 해주는 게 맞다라 생각을 합니다. 인천, 미출, 강서, 동탄에 이어서 지금 서울 은평에서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이 된 건데 이게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경기, 금리, 심리, 추세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 보면 미국 수지가 17개월째 적자를 내고 있고 경상수지마저 적자라고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집 부족하다, 전세가 없다, 언론에서 아주 야단치더니 지금은 보면 전세사기니, 미분양이 늘어나니 아주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 집 빌라를 사는데 경매가 들어간다면 정부에서 두 가지 선택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받지 말고 SH가 받게 하고 본인은 임차로 사는 게 좋다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 하락한 빌라주택은 회복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시장이. 네, 급격한 전세금 하락에서 비롯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지금 사회 문제로 커지면서 전세 폐기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전세 제도를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있거든요. 채권행위는 아무리 우선한다 해도 물권행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등기를 갖는 데는 자연인과 법인밖에 없는데 부동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꼭 등기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가 있으면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잘 활용하면 임차인도 좋고 임대인도 좋은데 지금 경기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대책이 미흡하니 전세 제도를 더 보완해서 소민들이 저렴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 개입을 해주는 게 좋다라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리아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였습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양천 마라톤 대회에 4,600여 명이 참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코스별 참가자는 5km가 2,600여 명으로 전체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몰렸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령 참가자와 최연소 참가자의 나이는 각각 84세와 4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 마라톤 대회는 오는 13일 오전 8시에 신정교 하부 해마루 축구장에서 열리는데요. 양천군은 코스별 이벤트성 시상식을 비롯해 포토부스와 축하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요즘에 먹고 살기 어렵다는 하수연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특히 그 중에서도 외식 가격이 유독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이 자장면과 냉면 등 대표적인 8가지의 외식 품목 가격을 공표하는데요.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서울 기준 4개에 불과합니다. 전국의 평균 외식 물가 정리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음식점의 가격 표시판에 종이가 덧대어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삼계탕이나 소주 등 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서민들은 지갑 열기가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중국집이나 뭐든 냉면집이고 할 거 없이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죠. 물가들이 지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체감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넘어져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같은 것처럼 최근에 밥 먹으러 음식점 들어갔다가 이전보다 훌쩍 오른 가격에 놀란 점 있으시죠. 이런 상황은 통계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소비자 물가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였습니다. 광주광역시가 4.7%로 가장 높았고요. 서울, 강원 4.5%, 충청북도 4.4%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식 물가 상승률은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7.4%가 올랐는데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가 8% 넘게 오르는 등 물가 상승률에 비해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2배가량 높았습니다. 외식 가격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앞지른 것은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전국 평균으로 세부 음식 가격 추이 살펴볼까요? 먼저 짜장면 가격 보시죠. 지난해 3월 5,800원 수준이던 짜장면은 올해는 10%가량 올라서 6,370원을 기록했고요. 김밥 한 줄 가격도 3,0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 지난해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7,000원 초반이던 칼국수 한 그릇은요. 이제 8,000원에 육박하고요. 김치찌개 백반도 7,000원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7,900원에 달합니다. 냉면 한 그릇도 이제 만 원을 넘을 날이 멀지 않아 보이네요. 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점심 먹을 곳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인상폭에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원재료뿐만 아니라 전기료나 가스요금, 인건비 등 다른 고정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외식물가 잡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난 입시에서 부산지역 대학에서 미달학과가 속출한 가운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학과도 두 곳이나 나왔습니다. 네, 지역의 대학이 존폐 기로에 놓인 가운데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HCN 최형광 기자입니다.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부산의 4년제 대학교 정시평균 경쟁률은 3.43대1, 서울 5.8대1, 수도권 6.1대1의 절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 대학의 경우 각각 6명과 12명을 모집하는 두 개 학과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생 한 명당 세 곳의 대학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3대1 미만을 보통 미달로 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37.9%로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를 위해서 이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을 보이므로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 충원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를 넘어 대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역량 진단평가 중 학생 충원율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에 20점으로 가장 높은데 당장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재정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으면서도 대학의 대처가 아니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대학과 학과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반려동물학과를 신설한 신라대의 경우 첫 입시에서 11.4대 이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북영대 수산생명의학과 역시 경쟁률과 합격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학과 위주의 재편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최근 대학 지원 재정의 주도권을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역 대학의 역량 강화에 실효성을 거둘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최연강입니다. 서울 반려견 순찰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반려견 순찰대로 선발된 700팀이 참여해 앞으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의 산책 중에 범죄나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신개념 치안 사업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뉴스 최연강입니다. KBS 뉴스 최연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